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공사장에서 바닥 일부가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일하던 근로자 12명이 8m 아래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이 많았습니다. TBC 이세영 기자입니다. 철골 구조물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떨어진 철판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축공사장에 지하 6층 바닥 일부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12명이 8m 아래 지하 7층으로 추락했습니다. 62살 문모씨 등 7명이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5명은 안전망에 떨어져 가벼운 구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560여 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철골빔이 무너진 지하 7층에는 근로자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작업자들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80여 제곱미터 크기의 상판이 기울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철골빔이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용접 쪽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완전 다 뿌어진 게 아니고 브라켓이 쳐졌습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KTX와 각종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한자리에서 갈아탈 수 있는 시설로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대구시는 무기한 작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공사장 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TBC 이세영입니다.